가을 무럭새 우거진 남한강의 세깡을 따라 걸어봅니다.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이거 카누 아니에요? 여기 무슨 카누를 타고 그래요? 보통은 이제 호수에서 늘 타는데 우리는 여기 작은 세깡이 아주 갯버들이 아름다운 세깡이 있어서 약 3.5km를 흐르는 물을 타고 내려가는 장잔읍 카누 체험장이에요. 체험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? 주말에는 일반인 예약을 받고요. 그 중에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료 체험이다 보니까 무료입니까? 아 지금 체험 오신 분들이에요? 네 맞습니다. 처음 끝나고 한번 타보고 싶어서 같이 왔습니다. 아 이거를? 처음 같이 타게 돼서 체험 타보고 이게 재밌겠는데 그죠? 같이 한번 같이 타보고 싶어요. 열대 맹그로브 숲처럼 이국적인 분위기의 장잔읍 갯버들 터널.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. 야 여기 더 더러우니까 더 다르네요. 그럼 이게 중주에 아마존 열대 우린 같이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진짜 너무 좋습니다. 네. 아유 좋다. 느릿한 물살을 따라 유유좌적. 어느 멋진 가을날의 낭만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네요. 그럼 다시 오세요. 응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